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소 특별한 3월 학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쵸? 지금부터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할텐데 이게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치른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이 3월 학평 문제를 시간을 재고 정말 이 수능을 본다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잘 풀어봤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몇 안 되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 그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험 중에 하나니까요. 꼭 시간 재서 잘 풀어보셨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바로 해설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18번부터 34번까지 맡게 되었고요. 참고로 요거는 해설강의이지 여러분들 내신을 대비해주는 어떤 학평 분석강의라든지 아니면 처음은 끝까지 다 해석을 해드리는 해석강의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해설강의로 왜 이게 정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고 왜 4번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빠르고 간략하고 대신에 명쾌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컨셉에 맞춰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본인 학교가 이제 내신으로 요번 3월 학평이 들어가신다. 근데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대비해줄 강좌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해설강의가 아닌 학평 변형 강의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18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쯤부터 보면요. You were asking for a new toaster or a refund.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주 전에 샀던 그 토스터가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비자가 지금 이제 컴플레인을 건 거죠. 그랬더니 이제 회사가 쓴 답신이에요. 그죠? 아 당신은요.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토스터나 아니면 환불을 말이죠. Since the toaster has a year's warranty. 워런티가 품질 보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since는 뜻이 두 개죠. 언제 언제부터 이후로란 뜻도 있고요. 때문에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때문에죠. 근데 이제 토스터가 1년의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사는 Replace a with b죠. a를 b로 대체하다. 우리 회사는 정말 행복하게 기꺼이 당신의 결함 있는 이란 뜻이에요. 결함 있는 토스터를 새로운 토스트기로 대체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같이 다죠. To get your new toaster. 당신의 새로운 토스터를 받기 위해서는 Simply take your receipt and the faulty toaster to the dealer. 그랬어요. 그죠? 당신의 영수증과 결함 있는 토스트기를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한테요? 판매원한테요. 어떤 판매원? From whom you bought it. 당신이 그것을 구매했었던 그 판매자에게 가져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어때요? 이제 교환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딜러분께서 We'll give you a new toaster on the spot. On the spot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끝.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네요. 고장난 제품을 교환하는 방법을 안내하려고. 됐습니까? 네. 이렇게 18번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설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 19번 들어가시죠. 자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런 심경 변화 찾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이 잘 안되지 않는 다음에야 굳이 처음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죠. 초반부 읽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읽어보고 그 심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단. 단어의 뜻은 다 알고 있어야겠죠. 이게 필수죠. 자 그러면 뜻만 제가 간략하게 말해볼게요. 신난 bored 지루한 모르시는 분들은 적어주시면 됩니다. pleased 기쁜 angry 환한 jealous 질투심을 느끼는 thankful 감사하는 proud 그렇죠.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embarrassed 당황한 frightened 소스라치게 깜짝 놀란 무서워서 놀란 relieved 안심한 자 보겠습니다. 초반부 I was diving alone in about 40 feet of water 그랬어요. 저는요. 홀로 다이빙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물에서 잠수 중이에요. 근데 대략 40 피트의 물 깊이에서요. 상당히 좀 깊숙하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자 근데 그때 내가 got a terrible stomach ache. 아주 끔찍한 복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패닉이지. 지금 잠수 중인데 40 피트 아래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복통을 느꼈어. 그리고선 I was thinking and hardly able to move 저는 꼴깍꼴깍 가라앉고 있었고요. 그리고 hardly 하게 되면요. 거의 뭐 뭐 앉는 이란 뜻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패닉이겠죠? 딱 봐도 이거는 초반부만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5번이에요. 다른 게 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쉽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뒤에 relieved 안심된 어? 안심된 상황이 나왔는지가 맞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어? 벌써 밑줄 쳐있네. I knew I was safe. 어? 난 알고 있었다. 내가 안전했다라는 걸. 어? 그죠? I felt 나는 느꼈습니다. That the animal was protecting me. 그 동물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 나를 표면 위로 올려주면서 끝났잖아요. 그죠? 확실히 안심된 기분을 느끼는 것이 맞죠. safe니까 그럼 정답은 5번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제한된 70분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물론 듣기를 빼면 50분도 채 되지 않는 한 45분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 그 동물이 누구야? 해가지고 막 물음표가 생겨가지고 그 동물을 찾고 이럴 필요가 없지. 그쵸? 근데 이 동물은 누구였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하니까 읽어봤죠. dolphin. 그죠? 돌핀이었어요. 돌고래. 아무튼 돌고래가 나를 구해줬대. 뭐 더 많은 내용을 뭐 하려고 봅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바로 저 넘어가보면 50분도